나리나리 개나리 야 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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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나리나리 미나리 아 미나리 미나리입니다 미미미미나리 미나리 너무 격렬하네요 미미미미나리 첫 맛은 아삭하고 뒷 맛은 향기로운 봄미나리 요즘 울산 농가에서 봄기운 가득 먹으면 청정미나리 수확이 한창입니다 집 나가는 맛도 돌아오게 한다는 초록의 신선 채소 향도 맛도 최고인 울산 미나리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봄이네요 봄 봄입니다 울쪽은 보험사업에 있는 미나리 수확단지를 찾았습니다 뭐야 이게?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미나리입니다 와 근데 지금 미나리가 보이다가 안 보여요 여러분 안이랑 밖에 온도 차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와 야 지금 미나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 길이가? 길이가 100m 이야 너무 많죠? 엄청난 경험군요 제가 미나리를 체험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일을 지금도 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일손이 부족해가는데 네 오늘 잘 됐습니다 우리 카메라에도 기미 서려가지고 그렇네요 따뜻한가 봐요 열심히 해봅시다 그 대신에 제가 잘하면 일당 주셔야 돼요 아 예 일당은 잘하는 거 봐가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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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누굽니까 10년차 프로리포터답게 쑥쑥쑥쑥 마치 계속 해온 일이냐 막힘없이 잘 하죠 이곳 미나리는 아삭한 식감은 물론이고 향긋한 맛까지 한 번 먹으면 헤어날 수 없는데요 특히 미나리가 우리 몸에 미세먼지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이의 건강식품으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아 저는 일단 제대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이 미나리를 작업하신 지 어 어 어 어 어 oh 안돼요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가리 아파지더라구요 미나리 등장 Claro 미나리 분장 알겠어 진짜로 큰일나요 어우 너무 당황했어요 난이 났지 이곳 미나리 재벌 방식은 밤에 물을 대고 낮이 되면 빼서 자연 상태로 키우기 때문에 미나리 배가 굵고 향이 진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정 무공의 미나리인데요. 그만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뜻 아닐까 싶어요. 좋아요. 그럼 지금 이 미나리가 초벌 미나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미나리는 초겨울에 동면을 시켜가지고 앉아 12월 초대면 문을 닫고 물을 대면 거기서 부드러운 미나리가 올라오거든요. 그게 초벌이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배는 미나리를 초벌 미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부드럽고. 부드럽고 고개 아삭하고 그다음에 돼도 통통하고. 왠지 향도 더 강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미나리는 배고 나면 바로 선별장으로 옮겨지는데요. 매일 수확을 하고 또 매일 선별을 하기 때문이죠. 보통 미나리가 수확 적기가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인데요. 그때가 가장 맛있고 향이 진하다고 합니다. 5월이 넘어가면 줄기가 없애져서 식감이 별로 좋지 못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선별 단계에서 깨끗하게 세척도 합니다. 미나리 고객님 시원하시죠? 더 씻고 싶은 데는 없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나리 깨끗하게 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나리 고객님들이 드실 수 있도록 뜯을 다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상이 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오는 거군요. 세척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진짜 깨끗한 걸로. 이 작업을 마친 미나리는 그냥 집에 가서 쌈장 같은 거 찍어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드셔도 손색이 없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깨끗이 씻을 수가 없어요. 하긴 싱크대도 좀 작고 그렇죠? 이렇게 깨끗이 씻은 미나리. 지금 바로 먹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하나만 제가 할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소리봐요. 소리 들리시죠?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알고 있던 미나리보다 배가 좀 굵잖아요. 굵어서 저는 이게 씹으면 굉장히 좀 찔길 수도 있겠다.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찔기지 않고 부드러움에서. 그리고 지금 입 안에 이 미나리를 씹으면 씹을 수 나는 이 봄향. 내 입 안에는 봄이 들어왔어요. 봄 미나리. 배복작용은 물론 혈액정화에도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미나리. 병 내 잘 가난 봄 미나리는 지금 입맛 떨어진 봄만 정말 밥상을 탕긋하게 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미나리 꼭 사서 갈 거예요. 저 아까 일 되게 잘하는 거 보셨죠? 봤죠. 봤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는 이 삼겹살 맛보로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최고의 궁합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요. 열심히 일한 자. 그 대가를 받으라. 드디어. 제가 일한 대가를 받으러 왔습니다. 이 미나리 하면 하긴 떠오르는 게 저는 삼겹살. 그리고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먹을 게 미나리 삼겹살. 이 미나리랑 삼겹살이 궁합이 좀 잘 맞아요? 네. 잘 맞아요. 삼겹살 드시면요. 미나리하고 드시면 물리지 않고 또 삼겹살도 더 많이 드실 수 있고. 그럼 상술인가요, 혹시? 상술. 삼겹살을 많이 팔기 위한 상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손님들이 드셔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맛있다고. 아삭한 미나리와 삼겹살은 말이 필요 없는 환상의 통합입니다. 삼겹살을 붓고 나온 기름에 미나리를 잘라서 부어 먹으면 중간에 먹다 누가 사라져도 모릅니다. 여기다 직접 당근 나와요. 저기 보여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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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저거까지 배워드리면 또 먹고 싶다. 새로운 삼합인데요. 이야. 말이 필요 있겠어요? 말이 필요 있겠어요? 오, 소름 돋았어, 정말. 그렇죠? 너무 맛있어, 소름 돋는 맛이에요. 삼겹살에 생미나를 감아서 쌈장에 콕 찍어먹어도 굿이에요.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저는. 어머, 내 표정 왜 저렇게 행복해 보여요. 이 느낌 아시죠? 이 표정 아시죠? 알죠, 알죠. 미나리 덕분에 무안으로 삼겹살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맛있는 걸 한 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혼자서 막 3, 4, 4분 그냥 뚝 다 먹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딱 다 먹다 보니까. 약간 이 모데모가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곁에 먹을 만한 음료는 없나요? 우리 미나리 와인이 있습니다. 미나리 와인. 미나리 와인이 있어요. 사실 저도 생각했거든요. 너무 맛있어. 일단 색깔을 보니까. 음주를 좀 해야. 보리처? 맞습니다. 보리처 같은 색깔도 나는데, 제가 살짝만 한 번 맛볼게요. 마치 이 미나리 와인을 먹으니까요.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 있는 최고급 포도를 재배해서 만든 그 와인과 비교를 했을 때, 절대 손색이 없네요. 샤또 미나리 블랑. 샤또 미나리 블랑. 이야, 이 소리 들어보세요. 정말 예술이죠. 자래에 따를 때 나는 그 소리마저도 예술인 미나리 와인. 탄산이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자매품 미나리 집도 있답니다. 같이 챙겨 먹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미나리 가공품들도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나리 집은 색이 한약 같기도 하고, 마셔보시면 정말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향이 왠지 있을 것 같은. 향도 좋고요, 맛도 좋고요. 맛있죠? 굉장히 이제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오, 이게 뭐야? 맛있는데요? 네. 아니, 지금 와인 먹고 쓰레인 속을 지금 미나리 집으로 숙취. 알려줘. 해소. 향기에 취하고 맛에 반하는 울산 청정 미나리. 제철에 난 음식을 먹는 건 그 어떤 보약보다도 좋다고 하죠. 신선한 미나리로 원기 충전해보시고요. 입안 가득 상쾌한 봄을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미나리 먹고 건강하세요. 미나 포닉